우리 에이 시세 운동도 좋죠? 뭐 풀리는 거지? 시세 조조 감사합니다. 상호샤 상 허 샤 동 허샤 상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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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본사람 맞네? 상호샤 아 일본사람 맞네요 응 일본사람 맞네요 어 모시모시? 모시모시? 모시모시인가? 모시모시? 아 이게 모시모시인가? 모시모시니까 다이마 모시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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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식 시세 온두 온두 주 샤멋 시세 주 환희 후 효자 티아오 샹 샹 칸칸 샹 칸칸 조금 이따가 할게 조금 이따가 티아오 할거야 환희 후할거야 환희 후하고 티아오 할거야 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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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쿠 이이쿠 ㅎㅎ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남희 나이쿠 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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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아 이쿠 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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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 일 유이 나 일본어 되게 많이 안다 모 largely nivel dictate 왜? 왜 또 땜땜땜이야! 땜땜땜한거 땜땜땜 싫어 땜땜 싫어 땜땜 싫어 일쿠 일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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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 아이쿠 나 근데 화장실 가고싶어 나 근데 화장실 가고싶어 먼지를 많이 마셔가지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지금 보다니는 새걱의 황샤 그래서 물이 부터에 물을 담기고 그리고 물이 부터에 물을 부터에 물을 부터에 물을 부터에 물을 부터에 물을 부터에 물을 넣어 하하 결겠어 좋아 달콤한 초콜릿 전문가들 내게 빠져봐 귀엽지 사랑해요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안아줘 나 이거 옛날에 옛날에 이거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노래거든요 피아 할 줄 알았는데 까마드 옛날 거여가지고 이렇게 하확인 하호 AKA 이 뭐 하지 뭐 하지 이게 너무ILL Parce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건 너무 답답하다. 아니 얼마나 멋있길래? 얼마나 멋있길래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멋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신시주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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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 얘들아? 나 화장실 갔다 올까? 환희수 할까? 환희수 할까? 환희수 하고 티아워할게요. 환희수 할까? 제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잠깐 보고 계세요. 화장실 갔다가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레이싱 모델들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현재 하나 으도 나오고 싶습니다. 일어나서 오세요. 저희 앞으로까지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구독을 감사합니다. 와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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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더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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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녕 누나! 랩 다시 먹어봅시다. 우와 우리 완전 고맙습니다. 우리 마오마 오빠 우리 마오마 오빠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마오마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해지나? 죽었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빠졌다 피니 우리 마커스 고마워 우리 마커스 고마워 마커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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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니 우리 마오마 오빠 우리 마오마 오빠 내 사랑 죽었을까? 어쨌든 우리 왕 쇠잇 롱샤 쌓은 거 롱샤. 내 티아오가 괜찮았나? 티아오 하오칸이라고 롱샤를 3개나 줬어요. 아 머리 이상해. 시시 너무 고마워. 내가 되게 잘 부르는 노래 불러줄까? 내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불러줄까? 잘 부르는 노래 불러줄까? 자신 있는 중국 노래 불러줄까? 자신 있는 중국 노래 불러줄까? 나 이 노래는 중앙에서 가장 지신의 정원곡. 나 이 노래 불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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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너의 웃음이 이렇게 웃기고 내가 한 번씩 생각해보기 아... 나의 웃음 나의 웃음 나의 웃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 우리 원수의 신호이셔 고고 우리 막고서 우리 랄빵아노 고마워 아 바지 작아 어 와누다 와누 시시 어 와누 언제 왔어? 와누야 와누야 시야 와누아 와누야 와누야 시야 와누아 소 가위 고맙습니다. 시시 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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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최근에 옷을 몇 개 샀는데 바지를 몇 개 샀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미치겠다 다이어트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지금 옷이 너무 작아 좀 불편한데 어떻게 어떡하지 짠 다졌다 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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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다 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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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여러분 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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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berate 이따가 대화할게 이따가 지금 말고 이따가 할게 어때? 우리 조금 대화할까? 와 우리 완전히 혼도 혼도 주주 와이니 주주 시시해 우리 원슈이 원슈이 아이스 닐라 우리 쿨리아 쿨리아 좀 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따뜻님 따뜻님 시시해 어떡하지? 티나 어떡해 조금만 따자 아 어쩌봐봐 원슈이는 이거고 따뜻이는 이거 따뜻이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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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 따뜻시시해 어떡해 시시해 아 우리 따뜻 와 진짜 진짜 쩌 와 대박 와 대박 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다니 이게 또 매우 디제이 우유장 아주 터린지말라 개멋있어 와니 탈쟈라 어떡하지? 따자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돼? 넘버 나인이라고? 뭐 뭐만 있으면 아주 티야우야 아 티야우 뭐 너 먼저 다 티야우 고맙습니다 우리 따뜻이 시시해 좀 더 좀 더 시시해 진짜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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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해주지? 뭐 해주지? 뭐 해주지? 따자 어쩌수 뭐 어쩌수 뭐 어쩌수 뭐 어쩌수 뭐 질러진트 할까 원래 탈신느진트 질러진트 할까 어쩌수 뭐 질러 징투해야겠다. 질러 징투할게요. 시시 떴다. 시시 떴다. 또 어딨어? 아 여기 있네. 시시 떴다. 시시 떴다.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징투. 감사합니다. 질러 징투. 시시 컴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징투할게요. 감사합니다.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질투할게요.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징투할게요. 질러 리할게요. 웃겨서 迷い 거면 눈 켜지 않고 시선으로 돌아와서 시 responded 이 마음으로 어색한 거야 안들어 그리고 이 길이 내가 바로 많이 어색한 거야 그 이상의 이름을 여기로 한게 웃을 tengo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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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도 같이 많은 여긴 멋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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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더 세련된 와이미 라이 서커스 위 더 워낙을 헐거 위 라이서 커 아이고 미쳐 내 끝인건 날 끝인건 날 끝인건 날 끝인건 날 취하시면 널 감사합니다 C.S. 네. 똑같이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 와 시시해 반찬. 시시해. 시시해. 나 환희 후 한 건데 이거? 저 환희 당황해 이거라. 이거 환희 후 한 거야. 시시해 반응을 하느라. 안녕. 와 고맙습니다. 우리 땄다. 우리 마오 마오 또 혼자 줬어. 시시해. 우리 마오 오빠 나 괜찮았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진짜 땄다. 진짜 고맙다. 시고 땄다. 진짜 고맙네. 뭐야 시고 땄다. 아 또 또 얼굴로 보라 얼굴 사진 올라왔어. 그래. 우리 보라. 우리 보라. 내가 잘해줄게. 아 자주 올라와요 요즘. 요즘 자주 올라왔어. 시시해 고맙습니다. 시시해 주즈. 아 자주 올라와요 요즘. 요즘 자주 올라왔어. 시시해 고맙습니다. 아 맞다. 보라가 나 이거 줬다. 저 오늘 좀 늦게 왔는데 저의 책상 위에 이게 있었어요. 여기. 보라. 보라가 이거 선물 주고 갔어. 제가 먼지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그 먼지를 자주 청소하는데 물티슈 꼭 필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제 제발. 시시해 고맙습니다. 하하. 시시해. 오우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 제가 먼지 왜 싫어하냐면 옛날에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먼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사 가가지고 먼지를 많이 마시고 감기에 한 한 달 정도 걸려있었어요 그리고 피부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먼지에 대한 그런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래도 먼지가 많긴 해 그래도 많아 되게 깨끗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물티슈를 아주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솔직히 나 청소하기 싫은데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청소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하기 싫어 솔직히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노래 한 거 부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해주는 척하고 스타킹 같은 거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막 속옷 없어지고 막 속옷 없어지고 막 먼지를 없애라고 그랬더니 막 쓰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막 가토벨트 이런 거 나 되게 많거든 가토벨트 그 스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런 거 막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 슬퍼 아닌데 우리 판 안 그런데 우리 판 얼마나 매너 있고 얼마나 못이 착하고 순수하네 우리 판 안 또한의 칭순 또보다 순순 그리고 또보다 순순 또한의 칭순이 잘했지만 집에 참여한 두 분이 지루한 또한의 아저씨 지루한 이거 말고 야, 내 표시에서 가, 표시가 어, 이거 아닌데 어느 좋아하는 노래 불러야지? 어, 어, 어ですね, 너 지금 이 노래 불러야지 아, 이거 Smooth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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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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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하나 이따가 할게요 타이거 왜.. 왜 리하이야 타이거 왜이러니까 타이거 왜이러니까